최근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공급량은 가격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맞지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그럼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일까요? 금요일에 올라온 최신 주간 시계열 체크해 볼게요. 조사 기준율은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위 10곳을 보면 6곳이 수도권입니다. 창원과 청주의 상승률이 눈에 띄는군요. 아파트 전세 상승률 상위 10곳 중 9곳이 수도권이고 그 외 지역은 대전, 서구 1곳 뿐입니다. 전국 아파트 증감률 13주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강북 14개구는 3주 연속 하락 중이고 마이너스 0.03으로 하락폭도 약간 늘었습니다. 상승 중이던 성북구, 중구에서 하락이 나왔군요. 서울 강남권의 상승도 많이 줄었군요. 플러스 0.01입니다. 이중 관악구의 하락에 눈에 띕니다. 전세 아파트 증감률입니다. 전국 0.08에서 0.05로 약간 줄었고 서울은 0.11 상승 중입니다. 다행히 전세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설마 지금 매매가가 주춤한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은 대출 문제 때문에 항상 주춤하는 시기입니다.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인천 아파트 매매에 힘이 빠진 모습이고요. 마이너스 0.01입니다. 전세는 플러스 0.02 유지 중입니다. 서구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네요. 연수구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매매에 노란불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0.00으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잘 상승하던 안양시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가격 1위 과천 상승률이 아직까지는 타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상승 중이던 김포시에서 약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외지역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전세는 플러스 0.16에서 플러스 0.09가 되었습니다. 상승폭 약간 줄었고요. 색깔을 보시면 아직까지 하락이 염려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지 전세대출 금리까지 더 오른다면 전세도 다시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쉬어간다면 걱정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입니다.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이 좀 더 커졌네요. 전세도 비슷하게 하락 중입니다.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기입니다. 부산도 내년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비해 약간 우려되는 것은 전세가율이 좀 낮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산에 매입을 하신다면 경매나 금매로 매매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셔도 좋을 시기라 생각합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입니다. 하락폭 약간 늘었습니다. 전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금리가 급하게 올라갔을 때 매매 전세지수가 금리의 영향으로 지역 관계없이 모두 하락했죠. 이때 공급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해 주었던 고마운 데이터가 바로 월세 데이터인데요. 현재 대구는 부산과 함께 월세 데이터도 하락 중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와 부산만 하락 중입니다. 물량이 확실히 많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다른 지역 월세 지수에 비해서 대구는 하락하고 있네요. 현재 대구는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들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전세 월세 상승이 받쳐주지 않은 매매가만 상승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대구에 실거주를 하셔야 하는 분들께서 안전하게 진입하시려면 지금부터 매주 나오는 전세 매매 데이터와 매월 나오는 월세 지수를 신경 써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매입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리스크가 크지만 더 싸게 잡기 위해서 모험을 걸어보시겠다면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셔서 안전 마진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건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의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하락이 컸던 대구광역시도 입주가 끝나면 당연히 상승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물량이 있었죠. 내년에도 많긴 한데요. 그 이후에는 적습니다. 대구시에서 인허가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광주 아파트 매매는 마이너스 0.03에서 0.00으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전세는 상승할 듯 말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 아파트 월세 가격은 5월 6월 하락하다가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하락장에서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처럼 빠르게 반등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안정성은 충분한 지역이고요. 대전 플러스 0.05에서 플러스 0.01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세는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이지만 24년, 25년 입주 물량이 만만치 않게 많은 모습입니다. 가장 선행되는 공급 지표인 인허가수도 적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은 지역이네요.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2년 후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울산 광역시 아파트 지속 하락 중입니다. 전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월세는 올해 중반 높은 상승을 보여주다 상승폭이 낮아졌습니다. 울산 올해 물량이 많죠. 올해 2, 3분기 때 많았던 물량의 여파가 아직 가고 있는 듯합니다. 내년부터는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요. 대신 작년까지의 인허가가 약간 많았고 올해까지도 약간 많긴 합니다. 아직 공사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에 잡히지는 않는데요. 지금부터 최소 2년 반 이후 입주 물량 키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현재 들고 계신 분들께 매도 타이밍은 충분히 올 것으로 보고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 0.00입니다. 13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군요. 세종 상승폭도 줄었습니다. 크게 걱정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세종 아파트 전세 증감률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최근 시장에 나가보시면 전세 거래도 잘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서서히 금융권에서 올해 대출 마감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매매 지속 상승 중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수도권처럼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곳이 있고요. 충북 지속 상승 중입니다. 전세도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입주 물량은 약간 많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충남 아파트 매매에 3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아산에서 하락이 눈에 띄게 나왔네요. 아산은 올해 3, 4분기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매입하면 24년 많은 물량을 지나 26년에 충남 전체 물량이 적어서 마음 편하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인허가 물량이 만만치 않아서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매매 전세 동시 하락 중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남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을 약간 키웠고요. 전세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상승하다가 이번 주 멈춘 상태입니다. 경북 3주 연속 상승 후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항 남구에서는 전세 매매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북은 내년 입주가 많고요. 포항 자체의 입주도 많습니다. 경북은 인허가가 적지 않았는데요.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미착공 물량도 어느 정도 쌓여있어 마음 편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위 입주 물량에서 26년 키가 작아 보여도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남 아파트 전체의 보압 상태입니다. 그런데 메인 지역으로 보고 있는 창원시에서는 상승 지속 중입니다. 전세는 플러스 0.03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전세가 상승이 눈에 띄는군요. 경남의 입주 물량은 많지 않은 상태이고 인허가도 그리 많은 수치가 아니라 안정적인 곳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왔죠. 미국 금리가 내릴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12월 13일 FOMC 때 기준금리는 99.8%의 확률로 금리 동결로 보고 있네요. 내년 5월이 되면 지금보다 낮아질 거라는 의견이 더 많이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를 볼게요. 11월 15일자 월별로 나오는 신규 취급의 코픽스는 3.97로 올해 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주간 단위로 나오는 코픽스 통계는 지난주 3.94로 쥐똥만큼 내려주더니 또 금세 올렸군요. 대출 자체도 막혀있는 상태인데 시중금리가 만만치 않게 높으니 당연히 매매 거래가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가 잠시 오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종종 말씀드렸었죠. 최근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공급량은 가격과 상관이 없다. 가격이 공급량을 결정짓는 것이지 공급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요. 하... 참 할 말이 많지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13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하면서 공부하면서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우스운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우리가 매주 보는 주간 시계열 또한 가격이죠. 가격 변화는 어떤 원인에 의해 나온 최종 산물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급과 금리인데요. 둘 중 금리가 힘이 정말 세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한 금리 상승은 자주 오지도 않고 이번에도 14년 만에 왔죠. 파괴력이 세긴 하지만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은행 등 많은 경제 주체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시중 전세대출 금리가 한때 7.5%, 8%까지도 갔었는데 이미 4%대로 많이 내려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공급 물량입니다. 본인이 어떤 주장을 했다면 실제로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맞는 주장인지 아닌지 찾아봐야 합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상상과 가설만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 공급 물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대원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말씀드리자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래 더보기에 있습니다. 가격을 만드는 원인은 공급 물량부터 시작이고 이를 알고 공부하셔야 오랜 기간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특성상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완공되는데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처럼 목조주택, 단층주택 위주로 집을 짓는 곳들은 1년이면 완공되기 때문에 투자 전에 물량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빌라, 연립주택 등은 6개월 만에 완공되기도 하죠. 그래서 빌라, 연립에 투자해두고 2년 후 내가 팔 시점에 주위에 비슷한 것들이 많아질지 적어질지 알 수가 없죠. 비슷하게 제주도도 아파트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미래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나 제주 투자를 하지 않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주식 펀드 등 여러 투자 종목 중에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정석대로 공부하고 손품 팔고 발로 뛰는 만큼 안정성이 정말 많이 확보되는 것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10년 투자 초창기에 딱 한 번만 실패했을 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뿌리가 되는 공급 물량에 대한 이해를 중심에 잡으신 상태에서 공부를 지속하시고 이리저리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은 특히 수도권에서 매입하기 좋은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매주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